저희는 지금 딴지라디오의 새로운 녹음 부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녹음 부스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부스는 아니고요. 유격 훈련할 때 야전사령부 텐트에다 치잖아요. 저 오늘 지나오면서 여기 똑같은 데 봤어요. 어디에? 리허카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지금 고물상 고물상 녹음실이라기보다는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이에요. 창고도 이 정도라면 창고라 부를 수도 없어요. 여기는 폐 자재물 그냥 모아놓은 군대 가면 1종 창고 2종 창고 3종 창고 그리고 폐 창고 있어요. 그리고 한 70년대 썼던 창고 열면 거기 삼양라면 초창기 모델 막 나오고 그러잖아. 냄새가 약간 삼양라면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다. 내 발냄새인데. 여기 뭔가 맨발이 어울리네요. 발 벗어야겠다. 양말 벗어야겠다. 하이탈이 합시다. 그런데 왜 상의를 벗으면서 하이탈이 하재. 하이탈이 했으니까. 얼마 전에 이 녹음실에서 모 정치인들이 우셨다면서요? 여기 와서 눈물이 갑자기 눈물이 골신인 거야.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컷오프 했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의 진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쓰레기장에서 녹음하라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팟빵에 올라온 얼마 전에 팟캐스트도 있었죠 컷오프 되신 분들끼리 모여서 루벤져스인가요? 루저들만 모여요 루벤져스? 아니면 더컷? 더컷연합? 컷 뭐시기인데 아무튼 그분들이 첫 녹음을 여기서 하셨다 여기서 했죠 되게 안 좋아하셨다고 이제 울으셨어요 다들 울었어요 내가 밖에서 이런 지급당한데 여기서 와서 딴 데서 이런 지급당해야 돼 감정을 보죠 마지막에 다음 주에도 이런 쓰레기장에서 녹음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세팅할 생각도 없었는데 또 웃을까봐 세팅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이 아프죠 아니 씨 말 컷오프 당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녹음하자고 왔는데 이게 뭐야 씨 말 여러분 소리가 좀 다를 거예요 영소보다 약간 울립니다 많이 울려요 근데 가장 많이 울린 건 역시나 없다니 무서움을 저렁 저렁 쓰시니까 공명이 죽여져요 공명이 머리를 타고 나가잖아요 아무튼 쓰레기 같은 녹음장에서 오랜만에 가서 세 명이 다시 만났습니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이런 오리지널 멤버로 만나는 건 되게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못 해봤던 게 있어요 담배 피우면서 녹음해보기 맞아 이게 또 우리가 약을 빨 수가 없으니까 담배를 대만 아니에요 이거 근데 너 왜 아무리 싫지 않게 내 담배를 피니? 눈앞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담배 피우면서 하하호호 즐겁게 근데 담배가 없을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손떨리고 손떨리고 근데 없다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몸에 담배닙지 자라니까 코털 뽑아서 혹은 엉덩이털 뽑아서 팔털 가슴털 뽑아서 담배를 사서 피울 필요가 없네? 이렇게 말아 코털에다가 바로 굴붙이면 바로 굴붙여서 후발면은 담배가 지금 암모니아가 확 들어온다 암모니아는 니코틴이지 이 새끼야 털에는 암모니아가 있잖아요 털에 왜 암모니아가 있어? 단백질인가요? 단백질 담배 아 그 털 뽑으면 쓸레기씨가 알았어 그래 아우 씨발 어쨌든 가옥과 시작하겠습니다 본방송에 비하면 마사오는 차라리 버진입니다 멘탈이 약한 분들은 이거 듣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험난합니다 아니 지금 인사 한 말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아 그렇구나 인사 말 먼저 하세요 오랜만에 밀린 단백질을 모두 소모할 정도로 폭발적인 시간 폭발하는 방송 단백질을 쓰되 딸따리가 아닌 체육교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송 들으려면 들을수록 자연 카페인이 발살될 눈밑이 파란 떨리는 방송 새롭게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꼴 여전히 안 맞아요 야 세 사람이 말하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어쨌든 좀 더 풀이해지고 좀 더 후져진 녹음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 재능남비 채핀 방향비 인생남비 시발 왜 이래 녹음실이 있다니까 그래 재능남비 트래핑남비 인생남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병신년만의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정신력 증가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리 한 주 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만 누구도 저희가 한 주 신고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팟캐스트 빡 가능한 게 없대를 족같이 했기 때문이죠 네 한 주를 밀렸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리듬으로 돌아왔어요 일종의 턴 방식 일종의 시간차 공격이었죠 바로 쳐야 될 거를 다음 주를 밀어서 치는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청취자들의 고막을 강타하는 우리 광고주를 공격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광고가 두 개 나간 자인데 알고 보니 하나 나갔는데 아 그렇지 근데 돈은 입금은 바로바로 재깍재깍 광고주가 우리 참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시간이 남아되고 광고주는 주머니가 비어나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시간이 남아되고 네 그렇습니다 한 주 쉬었지만 아무도 모르시겠죠 근데 저희는 한 주 쉬면서 좀 충전을 많이 했습니다 아 단백질 충전 많이 했습니다 아 단백질 충전 많이 했고 슬림 시크릿이 없어가지고 근데 품들 됐잖아요 제가 다 샀어요 사다 놓은 거 있어요 제가 다 샀어요 네가 뭘 다 사재게 했어요 너 슬림 시크릿 맛이 몇 가지야 6가지예요 지랄인데 몇 가지예요 12가지 12가지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잣죽이며 신사오미예요 신사오미야 신사오미 신사오미 신사오미는 뭐 신사동이냐 이 새끼 네 그렇습니다 외롭게 가옥걸을 지키고 있는 병신 3인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없이 순열 3명이서 가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 게스트를 좀 쪽닥을 해봤는데 다 싫대요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오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이피델리티에서 함장님의 나이를 알았습니다 나랑 동갑이야 동갑이에요 저도 아니 겉으로 보면 띠동갑이거든 진짜로 업다님하고 함장님 띠동갑이야 하는 행실로 보나 이 무게감을 보나 행실은 그렇다 선박한 업다님하고 함장님 옆에 세워놓으면 함장님은 진짜 저기 그 독수공방 하면서 일제시회 때 자기 스스로 목을 뵌 목을 뵈서 자살한 그리고 유생 같아요 약간 부덕성이 선비 스타일이에요 정말 선비예요 진짜 선비 스타일이고 진짜 재미없고요 내가 함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거든 가옥권 한번 나오실래요 근데 난 함장님한테 농담한 거였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고민을 한 거야 고민을 하고 텔레그램을 딱 보다가 고민하다가 안 합니다 정말 고민하셨고 진짜 고민하다가 거절한 거야 내가 장담하건대 절대 두 분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동갑이라 절대 안 맞아 함장님하고 나오고는 물과 기름 정도가 아니고요 전혀 스타일이 달라서 이건 돼지고개 소옥이다 뭐야 누가 돼지야 당연히 없으면 돼지죠 쌈맛에 쌈맛에 함장님은 진짜 재미는 없는데 투플러스다 함장님은 알아두면 도움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때 굉장히 냉정해요 냉철하고 정확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때 함장님한테 얘기하면 자살하고 싶게 만들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미 우리는 망했으니까 너클블러님이 딴지 뮤직원이다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너클블러님이 이제 IT 쪽에 잠을 구하려고 그때 영진국 녹음날이었어요 녹음날에 함장님이 계셔서 함장님이 그때 데이터베이스 총론인가 해서 굉장한 4천 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 거의 목칭으로 써도 될 만큼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원서를 또 말한 거죠 내가 이제 음원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음원사업을 하겠다 제가 할 건데 이거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함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전세계의 트렌드가 스트리밍으로 가고 애플도 스트리밍으로 가고 지금 뭐 닥터리도 스트리밍 가고 근데 왜 저걸 할까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찬물을 그냥 아 성냥개비 불 들어온 거에다가 바닷물을 그냥 폭포수에 뿌려버렸어요 너클님이 더 되어 나은데요? 너클님은 그럴 줄 몰라요 놀랐던 거 그냥 칭찬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대부분 그냥 응원해주잖아요 근데 정확했어요 맞아요 망했잖아요 함장님은 정말 상대방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뭔가 사업하실 아이템이 정해지신 분들은 함장님에게 잠을 구하세요 그리고 당장 양아 대교로 가시면 됩니다 아프지 말고 내가 봤을 때 함장님은 마흔 살 되기 전에 누군가한테 칼침을 한 번만 아니 근데 이거 함장님 들으시면 화나겠다 아니 괜찮아 그건 안 돼요 아니 괜찮아 함장님하고 나하고 친해 친해 괜찮아 칼침 맞는다 반복할 거야 내가 함장님 사랑합니다 누군가한테 칼침을 한 번만 칼침을 한 번만 칼침을 한 번만 아 예 그렇고요 외롭게 가고 걸 지키고 있는 병신 3인방 중에 첫 봤다 떡도 딸도 3초만 끝나지만 병신력만은 69년짜리 에너자이죠 병신력 넘버원 빠까능 나와있습니다 신 중에 가장 센 신 병신 병신들의 세상 아스가르드의 거대한 육복망치를 휘두르는 토르의 아들 토라이 빠까능 모든 것을 파 괴 한 다 오늘도 주둥아리에서 타액이 마를 새 없이 침으로 여러분들의 이어폰을 적셔주는 아밀라제 시오후키의 거인 빠까능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니 고제 검색해서 또 붙여넣겠구만 아밀라제 시오후키의 거인 아 좋다 제 마이크 앞에는 항상 아가리 똥내가 나요 다음 팀들이 오면 제가 어느 마이크 쓴지 확실히 압니다 아 내가 공개방송 할 때 하하하하하하하하 빠까능이 노래하면서 썼던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갖다 댔다가 잠깐 정신이 잃었어요 잠깐 유체의 살을 하시고 하이를 느끼셨다 하면 하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캐릭터가 느껴져요 내가 취한 것처럼 본드 불렀을 때처럼 마치 환각보셨다고 알고 있어요 코 밑에다가 똥을 발랐을 때 이런 느낌 미니까 똥은 아니고 본드 본드? 어 뽕본드 돼지피 본드 되어야죠 잠깐 이승을 벗어나는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조상님 만나고 오셨다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뵙네 내가 니가 여기 왜 왔느냐 입냄새 때문에 입냄새 받고요 그리고 다음 남자 꼬시는 데는 심소리 한 방 3초만 충분하지만 영원히 가옥골에서 벗어나지 못해 남자가 안 생기는 불행한 여자 박새롱이 나와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좀 난리가 지났긴 한데 이거 진짜 읽으려고 그러는구나 해봅시다 이세들 그 단위랑 알파고 덕에서 많은 관심이 인공지능으로 쏠리고 있어요 우리 가카드 인공지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니다 다를까 그러니까 K알파고 코파고 그러면서 코파고? 네 코너파라 그래요 코파고 라고 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인간보다 기계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아 개 이름은 자기예요 아 자기 네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달려있으면 정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왠지 이 얘기 들으니까 불거 같네 옛날에 제가 런칭했던 스마트남군 윤회가 혹시 이게 그게 아닐까 스마트랑 인공지능은 좀 다르잖아요 아 그래요? 새룸이는 한 단계 더 높은 걸 원하고 있는 거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야 더 더 더 야 야 그만해 새끼야 아 왜요? 제가 타이 가서 타이 마사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 타이 마사지 네 그래서 그 강도가 기계로 구현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예요 아 세고 지속적이고 누르는 압력이 세고 네 다양한 자세와 최위를 사람은 지치지만 기계는 지치지 않잖아요 지치지 않으니까 아 되게 좋아하시네요 어쨌든 아무리 인공지능이나 뭐다 해도 빡가능이나 없다 같은 인공지능 누가 감히 개발하지도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개발하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새롬입니다 빡가능 인공지능만 내 몸이 인공지능이에요 넌 인공저지능이지 이 새끼야 제 하체에 안뽕 피순대가 있는데 얘가 인공지능이에요 아 인공지능 지가 알아서 문 따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내 허락 없이 아무데나 사람들 배 위에다가 그냥 씨 진드가 가래치면 칙칙 뱉어요 칙칙 뱉어요 저의 뇌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소세지 그의 이름은 하고파고 뇌가 점점 인공지능한테 잠시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피순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너 오소리 감투리잖아 이 새끼야 봤어요? 저 안 깐 거 어떻게 알아요 오소리 감투리 이 새끼야 안 깠니 너? 깠어요 까야지 안 까면 더 좋대요 남자한테 저 안 깠어요 아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넘어가고요 저는 가옥걸의 소년가장 싸가지가 거의 없는 남자 거의 없다입니다 저희한테 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깊은 소식이요? 저희 광고에 힘이 와서 슬림 시크릿이 완판됐습니다 우리 땜에 우리 땜에 품절 봤어요? 다 품절이야 다 품절 우리 땜에 심지어 주문 받은 것도 취소됐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주문이 물 밀듯이 몰려 들어온 거야 대단하구나 파도야 파도 썩빛 타야 돼 우리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이 슬림 시크릿이 절제적으로 필요했던 분들이에요 아 그렇죠 알고 보니까 공개 방송도 보니까 아 넘어가죠 아니 슬림 시크릿 광고하는 데가 우리 가옥걸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제가 이 현상을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여론조사 기관인 파워에이브 리서치에 문의를 해봤어요 왜 가옥걸 청취자들이 슬림 시크릿을 많이 먹는가 검사했는데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뭔가요? 이 방송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은 네 하루 평균 단백질 누수액이 3cc에요 3cc? 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단백질 하루 누수액이 평균 2.34리터에요 야 그럼 죽어 공개 방송 때 봤잖아 전부 남자들이야 이 방송 중에 남자들 밖에 없다고 그리고 얼굴을 보호하니 다 누수를 시킬 수 밖에 없는 얼굴들이야 방 안에다 그냥 찍찍 그냥 아니야 여자 많아서 인기 많아서 그래 보인다고 해줘 우리 청취자들이잖아 솔직히 말할게요 그래 보여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슬림 시크릿이 엄청나게 팔렸다 광고주 여러분 가업거래 광고 효과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완판 옛날에 여자 연예인 중에 누구야 이효리 이효리가 입었다 하면 완판이었잖아 맞아 맞아 연하 이런 몸에 걸었다 하면 바로 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었다 그러면 다 팔리고 심지어 그걸 입는다고 해서 자기가 이효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완판이었단 말이죠 아무튼 저희 광고 걸었다 하면 완판입니다 완판 일단 저희 광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파블로브의 개새끼가 돼서 직접 실험 인체 실험 우리가 하니까 직접 해드려요 이런 데가 어디서 방송사에서 당연하지 네 하루 3끼를 슬림 시키를 먹었는데 그럼 얼굴 봐 기름기 잘 잘 흐르잖아 단백질이 모공에서 나와 피지가 그냥 반들반들해요 지구본에 깎아 놓은 것 같아요 지구본에 왁스 칠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사정할 때 모공에서 나오든가 눈에서 나오고 코에서 나오고 귀에서 나오고 다 나오죠 거기다가 광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드립니다 무한이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광고를 주문 제작하면 한 건당에 100만원 이상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매회 새로운 걸 만들어줘 당연하죠 골랐으면 돼 빡가는 미친 버전 박새롬이 섹시 버전 거의 없다 느끼 버전 다 만들어 드립니다 이 정도면 저희 광고 수류 광고 받는 거 돈을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어떤 그런 다 같이 잘 살자는 홍익인간 전문신으로 해서 광고비를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릴만한 청취자 수가 안 돼요 심지어 3개월 하면 내려줘요 내려줘요 거의 뭐 후려치기죠 가격 후려치기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 처음 들어올 때만 좀 많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 깝니다 완판도 시켜주는데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광고를 때려도 제품이 좋지 않으면 완판이 안 된다 그만큼 슬림 시크릿은 맛있고 배부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혁명적인 도움을 줍니다 나나리 여기 다시 할게 나나리 물을 안 자르는 거 알잖아 저는요 편집할 때 제 파장만 보고 편집을 하고요 남의 파장 건들지도 않아 순수한 혈통 그대로 날 보냅니다 진짜 내가 궁금한 게 네 파장만 편집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제 파장이요 잘못 나가면 내가 줬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세명 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 내 것만 하죠 네 것만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걸 미세하게 조정해야 되니까 네 걸 섬세하게 하는 거야 내 거 텍스트 하나만 들어가도 이 방송 없어져요 알잖아 빨리 해요 그렇게만 해 개새끼야 아무튼 아무튼 저희 살 빼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요즘에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 빼놓고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숙명이야 예 아니 근데 웃긴 게 뭐 만약에 토마토를 치면 옆에 그 검색어가 뜨잖아요 바로 자동으로 토마토 하면 또 다이어트가 떠요 근데 없다는 게 컴퓨터 저번에 제가 봤는데 그 검색했던 거 있잖아 과일 토마토 치면 자위가 나와요 예전에 참외는요 제가 알기로 저희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굉장히 애용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걸 님이 참외 배꼽인가요? 참외 굉장히 애용해요 안 궁금하냐 안 궁금하냐 뭐다 형님 억울하시면 언제든지 미국에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형 한 번 쓴 건 두 번 쓰지 마 병 걸려 아무튼 배 나오신 분들 살 찌기 싫으신 분들 몽땅 슬림 시크림 먹고 살 뺍시다 예 또 있습니다 저희 파인프라 치아 이게 저번주 들어왔었죠 그렇죠 엄청난 상품이에요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이거는 노벨상 줘야 될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치약의 혁명이다 혁명이죠 이거는 특허가 두 개나 들어있어요 엄청나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쓰신 치약 중에 특허 있는 치약 과연 있었을까요? 없죠 특허가 어딨어 없죠 옛날에 이거 주겸 치약 처음 나왔을 땐 특허가 있었을까요? 그분 특허야 그게 무슨 주겸이 왜? 주겸 줘요 아 이제 우리가 의리를 웃는 것 같아 아니 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뭔데 웃겨서 웃는 거예요 아니아니야 아니야 나 의리야 내가 민망해서 웃어요 난 의리 빼면 시체잖아 시체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 파인프라 치약은 딴지 직원들도 제 돈 주고 사는 치약입니다 진짜로 써보니까 좋아서 이게 그 화학약품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인공적으로 이렇게 화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진 거 예 인공적으로 화한 느낌이 나요 도대체 뭐가 뭐가 들어가면 그런 느낌이 나요? 무슨 석탄 들어가야 되나? 최불함 최불함 의리를 웃었네 아이 그래 아무튼 이 파인프라 치약은 그 얼마 전에 너부리 님도 그 대신판 방송에서 이 치약을 극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페이지아 님은 복용하세요 짜서 먹나요? 짜서 먹는 게 입안만 들어오신 게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간까지 간까지 들어오시니까 간의 냄새를 좀 빼기 위해서 파인프라이 먹는다는 어떤 서리 제가 했던 말은 아니에요 그런 서리에 풍물에 돌고 있어요 너 말고 그런 얘기 할 새끼가 있어요? 없죠 아니 왜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많이 나죠 그래가지고 뽀뽀를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입 맞고 안 돼 여기선 안 돼 까까능은 그런 여자랑 키스하기 전에 먼저 자기 발에다가 코를 한번 갖다 대고 근데 파인프라 치약은 이게 한번 양치를 하면 이 치아를 보호하는 성분이 8시간 이상 지속이 돼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냄새가 덜 나요 그래서 바로 뽀뽀를 쭉쭉 해도 아 그러니까 모텔방에 비치를 해야겠네요 그렇지 전국에 모텔방 아니면 야놀자에다 런칭을 해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 색을 가능하게 하는 아 모닝색 모닝색프라 괜찮잖아요 모닝색프라 좋다 모닝색하 브라프라 별을 풀어버리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좋겠네요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입 냄새가 나는 게 물론 입에서 나는 수도 있지만 보통 위장에서 많이 나는 위장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건강에 안 좋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파인프라 치약을 닦고 파인프라 치약으로 이빨을 닦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입에서 입냄새가 나 입냄새가 난다 그럼 위장이 이상해 위장이 한번 나간 거다 마텔기를 제거해야겠다 건강을 이렇게 체크해 주네 그렇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기다가 이게 가격이 좀 세요 왜냐면 성분이 특허고 두 개가 있는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센데 근데 그에 반해서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했죠 뭐 조금만 짜도 된다 아 야 오래 한 보람이 있네 제가 파인프라 치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 통 있잖아요 거의 2년째 쓰고 있는데요 양치 좀 해 그러니까 마이크 그럼 안 닦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칫솔 솔로 파인프라 주둥아리 귀를 톡톡 친 다음에 닦아요 그래도 됩니다 워낙 소량으로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빡가능 입냄새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하하하하 그 정도는 아니고 콩알만큼 콩알만큼 쫙 짜서 그럼 거품은 충분히 나아요? 거품은 이거 자체가 그렇게 나는 편은 아닌데 하하하하 너 왠지 사기치는 거 같잖아 지금 하하하하 원래 이제 자연성분으로 한 거는 빅그린 샴푸도 그렇고 거품 같은 게 잘 안 나요 하기가 맞아요 거품이 많이 나게 하는 게 화학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를 보면 쓸 때는 몰라요 근데 쓰다가 다른 제품을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찰떡같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근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자리는 티가 나게 말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일찍 와서 최나희 기자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아시다시피 저하고 최나희 기자가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왜요? 저번에 저한테 니플 커버 광고해달라고 했을 때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붙여줬다네요 이렇게 하하하하 좋았겠네 하하하하 니플 커버로 붙여줬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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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근데 배송 메시지란이나 주문 메시지란에 가옥걸 때문에 구매합니다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구매 후기에다 적으시면 말짱 헛거예요 맞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업체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배송 메시지 주문 메시지에 꼭 적어주시면 나 이거 잊어버릴까봐 손바닥에 써놨잖아 여기다가 가옥걸 듣고 구매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저희 파인프라치아과 가옥걸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가옥걸 더 재밌어져요 당연하죠 그리고 파인프라 제품이 이렇게 딸락 안가요 여행용 세트 여행용 키트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님도 좋고 뽕도 따고 가재치고 뒤치기하는 그렇지 뽕 맞고 코킹 맞고 모닝색도 가능하고 밤에 하고 아침에 하고 다 가능합니다 이게 또 파인프라가 직장인들의 필수품이에요 왜요? 직장인들 믹스커피 먹잖아요 거기다 담배 피지 담배에 독한 거 말브로 레디 이따 한 거 피면 그리고 트림 한 방 하면 그건 살인가스야 전방 3m에 화색마 훈련 시킨다고요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어떤 부장님이 이상하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피한대 근데 그 냄새 그 냄새 그 냄새야 바로 근데 업다님 냄새는 위장 냄새에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무슨 얘기야 내 냄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개새끼야 내가 대본 보러 트림을 놓쳤어 그러니까 대본을 써놓고 좀 봐 이 새끼야 파인프라를 위장 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 닦아도 아가리 똥내 나잖아요 근데 파인프라를 닦으시면 아가리 똥내가 아가리 오숨내로 바뀐다 아 파인프라 그거 하고 똥내보다는 오숨내가 나으신 분들은 위장이 썩으신 분들은 그냥 파인프라 쓰시라 그리고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마시면 되잖아요 위장까지 게다가 이게 화학약품이 거의 안 들어서 안 들어있죠 안 죽어 안 죽어 죽지도 않고 건강에 좋아요 이게 하작제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지 말아요 건강에 좋지는 않아 안 좋지는 않아요 안 좋지는 않죠 너브리 씨가 짜먹는다며 건강에 좋지 않지는 않은치 않다 교란 건강에 좋지 않은 게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고 그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브리 님 안색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던데 그만 짜서 드셔야 되겠어요 이제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권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추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을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가옥걸은 다이어터들의 영원한 적 굶주림을 단방 해결해주는 슬림 시크릿 저는 먹어도 살이 안 쪄요라고 대도하는 구라를 치는 마른 쌍년들의 비밀 슬림 시크릿과 함께합니다 아 광고 멘트 이제 바꿉시다 니가 바꿔봐 아니 그런 걸 이제 컷오프 시키는데 광고 좀 바꿔요 우리가 컷오프 시킨 거야? 네 단백질 누수 이후 찾아오는 허무한 현자타임의 깊이를 화끈하게 해결해주는 슬림 시크릿 먹으면 배에 살찌고 안 먹으면 가슴이 빠지는 불행한 여성들이 위한 맞춤형 단백질 서비스 슬림 시크릿과 함께합니다 사실 이게 여자들의 영원한 난제지 아이러니죠 살을 빼려고 그러는데 가슴부터 빠지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러죠 이런 면에서 보면 남자들은 되게 좋아요 다이어트하면 길어져요 누가 그래요? 숨겨져 있던 1인치가 튀어나오죠 제가 지금 한 2년 전에 비해서 10kg 뺐거든요 완전 살 빠졌어 길어졌나요? 길어졌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든 예전에는 메주콩이었는데 지금 오소리 감추 정도 됐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메주콩에서 오소리 감추면은 존나 커진 거지 존나 커진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슬림 시크릿 품절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다시 돌아왔어요 바이로매드에서 알렉스로 다시 밀어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기호 1번 알렉스 왜 알렉스가 기호 1번이야? 해봤어요 그치 한 번으로 부족했었잖아요 컴퓨터는 알파고 건강보조식품은 알렉스 알렉스 알렉스죠 비염 요즘 갑자기 황사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봄철도 많아지고요 봄철 벚꽃 휘날리다 콧구멍 들어가면 비염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게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알렉스인 겁니다 저 되게 먹어야 되는 게 제가 깨달은 게 햇빛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스물일곱살만에 처음 알았어요 네 얼마나 지하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개 안 돼서 있다보니까 맨날 모텔에만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모텔 거기 싼 데 가면 창문도 없어요 우리가 딱 물려고 들어가잖아 곰팡이 냄새 확 나 학고방 학고방 그리고 창문 있는데 화장실 창문 있잖아 조그만 거 밖에 보이지도 않아 조금 열리잖아 열리지도 않아 화딱지 만큼 열리는 거 재밌는 거는 더 싼 데 가면은 그 조그만 창문에 에어컨 날려 조그만 에어컨 날려 있어 아 창문 열 수도 없는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공기 순환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많이 가보셨나봐요 넌 진짜 와이프한테 잘해야 돼 넌 진짜 와이프한테 잘해야 된다 야동에서 봤습니다 네 야동에 그런 게 왜 나와 몰라 자 내년 과민받은 개선제 알렉스 아 이건 저희가 되도 않는 말로 떠드는 것보다 알렉스 후기를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때미스라는 분인데 아 그분이구나 이분이에요 아 이분이 낙곰술 때부터 모든 딴집 팟캐스트 다 들으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런저런 상품 많이 구매하시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토피에 비염 천시까지 있대 음 그래서 각종 약품이나 샴푸 바디워시 이런거 독일에서 직구에서 쓰고 계셨는데 아이고 아 이제 빅그린하고 파인프라까지는 쓰고 계셨대요 네 근데 알렉스 이번에 알렉스를 한번 사다가 그냥 뭐 속는다 생각하고 한번 아이한테 먹여 보셨대요 근데 지금 아 꾸준히 알렉스 드시고 있는데 지금 3개월째 애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답니다 3개월이면 딱 효과가 나타날 시점이잖아요 지금 환절기와 황사에 미세먼지 아이한테 굉장히 나쁜 환경인데 전기검진 딱 갔대요 근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전기검진 텀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고 하셨대요 어머 좋다 진짜 확실하게 효과를 보신거죠 아 이게 재무랑 비슷하네요 연구 재무를 받으면은 지금 당장은 나지만 3개월 후에가 행복해지거든요 네 아무튼 저희 효과를 보셨다니까 정말 저희도 기쁩니다 아이가 비염이나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미스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가 뭐 일일이 광고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큰 광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염이나 천식 기타 등등 알레르기 면역 과민반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알렉스 잊지 마십시오 근데 때미스님이 약간 의문을 약간 둔 게 있어요 알렉스 때문일까요? 했는데 음 저는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립니다 뭔데? 이제 끊어보세요 아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네요 애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겠냐 그거를 농담이에요 개새끼야 농담입니다 아빠가 농담한 거고요 저희 이제 알렉스 광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슬림 시크릿 사셔도 좋고요 그리고 알렉스 사셔도 좋고 슬림 시크릿은 품절됐어요 품절돼서 지금 못 사니까 이참에 면역 과민반응 있으신 분들은 알렉스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고 사실 때 잊지 마시고 배송 메시지 그리고 주문 메시지에 가옵골에서 듣고 구매합니다 가옵골 이거 철자 틀리시면 안 돼요 가옵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가옵골에서 듣고 구매합니다라고 꼭 써주시면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얹어 주신다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3만원어치에 무료 사은품이 함께 나가니까 야 이거 뭐 일거양직이죠 우리 다 보여요 공수 양수겸장이에요 공수레 공수거죠 공수레 공수거 이걸 먹으면 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공수레죠 그렇지 퓨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퓨한 가옵골은 바이로매드 알렉스 제우메디칼의 파인프라 치약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진상되는 날을 술자리 매너나무로 만들어주는 노호 박스룸의 성음을 고막 깊숙이 삽입해주는 축구박스의 JDY11 이어폰과도 함께합니다 저희 동지가 점점 늘어나요 오 좋아요 4개만 딱 들어온 순간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방송하는 거를 걸린 것 같아요 왜 이사님이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얘기에요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몇 명 얘기를 했거든요 나 방송하니까 좀 들어달라 청취율 좀 올라가야 된다 돌고 돌아서 이사님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사님이 박근혜 지지자에요 아 그래요? 괜찮으신 분이네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으신 네 맞아요 그래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실 거라 믿어요 와 적어도 그분은 아이큐 40분 넘게 했어요 아 그럼요 우리 강아지보다 똑똑하겠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제가 조만간에 직장에서 짤리면 오로지 가옥할 때문입니다 그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똥도 밟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주에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슝 이주의 뒤치기 자 2주에 뒤치기 할 거 졸라게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이 뒤치기를 너무 길게 해버리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진다 헐어요 헐어요 아니 키보드가 헙니다 키보드도 헐고 무릎도 헐고요 뒷이 너무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귀가 헐어요? 잠깐만 귀가 왜 헐지? 손잡이로 보통 팔을 잡지 않나? 귀 잡으면은 야 이거 좋겠다 남자가 팔이 좀 긴 경우에는 여자분이 여기 목덜미 성교감을 갖고 있나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뒤치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올라오는 게시판은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박세롬이가 게시판 매일매일 확인하고 상처 많이 받았어요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왜요? 아 진짜 사람들이 아니 나 상처 안 받았어 괜찮아 괜찮은 척 하지마 세롬이 너 나한테 전화해서 울었잖아 어떤 힘이 되게 좋으신게 저는 솔직히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세롬아 괜찮아 상처받지마 어떤 힘이 울었잖아 아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 욕하듯이 욕한 게 아니라 세롬이가 이런 부분을 고쳐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남겨주신 글이니까 세롬이가 고맙게 잘 읽었다고 해요 아니 그게 그것도 그렇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왜냐면은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똑똑해지잖아 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구나 저의 논리의 비논리성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똑똑해지잖아요 아 논술학교네 논술학교네 이런 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정신승리 삼파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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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 다 고맙게 잘 받았고요 이번 주 이어폰 받으실 분 너무 많이 밀렸어요 이어폰 받으실 분 왜냐면 구매 인증이 너무 많아 슬림 시크릿 너무 사셔 아무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어폰 받으실 분들 3주 전에 사주신 팟빵에서 인증해 주신 분인데요 청명 상하도님 그리고 역시 슬림 시크릿 구매 인증 클럽에서 해주신 작은평화님 이번 주 이어폰 당첨자 분들이시니까 축하드려요 딴지라디오 클럽에 나타샤 1에게 쪽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후 받으실 분들은 클럽 게시판에 이쿠이쿠 닝게님과 배드에즈님 각각 파인프라치아과 닭가슴살 구매하셨고요 팟빵에서 남겨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야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 아니면 그냥 팟빵에서 거기 이제 제 이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거기 닭을 닫으니까 네 팟빵에 쪽지 기능이 있나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 메일로 보내세요 메일수도 어떻게 되죠 l-o-m-i-m-y-g-mail.com 두 번 얘기하지마 두 번 들으시게 로미니 이쪽으로 쪽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어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팟빵에 진짜 반가운 댓글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왜냐하면 방송 초기에 여자분이신데 임신 중에 태교로 가옥걸 들으신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기억나 걱정했는데 되게 걱정했는데 우리가 뭐 빡가는 같은 아들 나올 거다 혹은 거의 없다처럼 큰 머리 나올 거다 아니면 그럴 것처럼 술 먹으면서 나올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순한 애기가 나왔어요 이야 아니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난 거예요? 아니 애기는 전부 순해요 커가면서 저가 되는 거죠 몇 살부터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빡가능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성질이 더러웠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고요 아무튼 그동안은 이제 차마 애들 눕혀놓고 들으실 수가 없다가 이제 어린이집을 벌써 가기 시작했대요 들을 수 있죠 어머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밀린 거 다 들으신다고 합니다 설스노우 11님 건강한 출산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려요 원래 척박한 환경에서 위인이 나오는 법입니다 맞아 맞아 전쟁 중에 그럼요 아이들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클럽에 무한종물님 나왔던 방송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생각도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스킵하라고 앞에 경고문까지 해놨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제 가슴도 유익합니다 아무튼 이 양반 진짜 더럽게 재미없는 양반이긴 한데 간결하고 강렬하게 정치에 대해서 아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나온 게 네 나하고 박근혜 옆에서 하도 지랄하니까 그렇죠 길게 할 말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간결하게 나온 것도 좀 있어요 네 나는 무한종물님이 되게 재밌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그 양반께서 이런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집에서 공유해서 올 거를 상상을 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사실 네 그걸 생각하면 되게 웃기던데 그때 애들이 치는 거 봐요 응 나 그렇게 하는데 되게 조그맣게 이것도 대단해요 네 그 양반이 우리가 또 천민들하고 노면 우리 노비지 노비 자기의 체면 다 버리고 그런 거 똥통해서 같이 뒹굴잖아 나 항상 그렇게 꽂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 그런 거 타이밍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상한 이상 갑자기 끼어들어 한참 있다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3주 동안 가만히 텅 걸렸어요 어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집에 가는데 이어폰에 콧구멍에다 진짜 꽂더라고 예예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했는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그냥 털을 다 뽑고 왔어요 알몸으로 알몸으로 스탄치라고 왔어 아 근데 어떤 분께서 고정을 강추하신다 고정 그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색해서 저희가 미쳐버릴 거야 아마 그러면 어쨌든 정말 재미있게 들으신 거 맞죠 여러분 빠까나고 녹음하면서도 좋을 텐데 네 아무튼 바쁜 시간 내주셔서 무한정본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심지어는 재출연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저한테 어머나 진짜요 무슨 의도로 진단하나 봐요 이분이 어떤 사회적인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싶은가 봐요 아 그때 끝나고 양아 댁에 안 갔죠 안 갔어요 결심을 다시 한 번 하려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왜 그러지 이분 사업하다 망했나 아무튼 저희 가옥걸 다녀간 사람 중에 재출연하겠다는 사람은 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아까 너클블러님은 이제 나를 피해 내가 또 나오는 소리 할까봐 내가 억지로 막 찾아갖고 한 번 더 나오시죠 이랬다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정색을 하면서 난 세 가지가 싫대 첫 번째 가옥걸이 싫고 두 번째 가옥걸이 컨셉이 싫고 세 번째 가옥걸이 인물들이 맘에 안 드는데 다 싫다는 거 아냐 어? 오셨다 진짜 신기하다 이야 어? 뭐? 어? 무슨 케이블이요 무슨 케이블 아이폰 케이블이겠지 아 맞다 지금 쓰고 있어 네 여러분 너클블러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염탐 하러 왔어요 아 염탐 하러 오셨는데 자기 욕하는 거 어떻게 알고 왔을까? 되게 다정하다 근데 아 너무 다정해요 네 아 너클블러님 케이블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되게 새색시같이 볼을 빨갛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시간 동안 뒤에 숨어가지고 계속 듣고 있어요 얘기를 할 때 자기에게 끈을 나갔다 타임 보고 있다가 이때 더 들어가면 내 옥 나오겠구나 그래서 확 들어온 겁니다 아 너클블러님 요즘에 집에 너무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요? 진짜로? 네 가정에 불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씩 침낭 갖고 와서 잠도 여기서 잘 드세요 네 가정보고 갈 것 같은데 응응응응 아무튼 뭐 잠이 응응응은 뭐야 농담하고 있는데 지금 응응응하면 진짜 뭐가 돼 아이씨 사람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아무튼 잘 원만하게 서로 상처받지 않게 아니 농담한 거 농담한 거 아 사람들이 진짜 나를 고르고 그래요 아니 너클님이 이런 것만 딱 듣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 아무튼 그래요 근데 무한정부님은 다시 올 의사가 있다 예 놀랐습니다 준비 많이 하고 오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총선도 총선 끝나면 일자리 이르시잖아요 이번 총선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불러서 딴 얘기 시킬 거예요 네 절대 원하는 거 안 시킵니다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껄님 샤오팅 있잖아요 반응이 존나 뜨거워요 럭키세븐님은 이걸 심지어는 벨소리로 만들었대 전화 올 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야 대단한 양반이야 아무튼 존경합니다 중년의 남자가 토해낼 수 있는 가장 웃긴 컨셉이었어요 제일 웃겼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웃길 의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멋있게 보이겠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배꼽이 빠져나올 정도로 웃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인생이 우울하고 집에서 주걱으로 쳐맞으면 항상 이걸 듣습니다 나도 요즘 되게 자주 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요 저번 주에 가옥걸 들다가 손가락에 칼질하시고 손가락에 붕대 감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멀마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이분이 가옥걸이 이렇게 비싼 방송인지 몰랐네 시발이라고 하시면서 빠까는 너 진짜 고소한데 불똥이 빠까는한테 튀었어 아무튼 빠까는 고소하시는지 마시는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엄마님 저희 방송 듣다가 손가락에 칼질하셨다는데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미 다 나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클럽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 많아요 새벽력 간장게장 김세븐이 병신프레디 아브라삭스 새로미사랑 테드 난꽁치 결국 만들었다 맥주왕 DK라니스터 바람범이 그냥요 왜홀로 비바람을 맞고 좋은친구 이 때미스 붉은수염 으르릉월월 검은리본 산미구엘 2016 병신년 박근혜 서민엔지니어님 아가씨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각방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일일이 다 답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혜 훈씨입니다 슝 각하입니다 각하입니다 아씨발 진짜 지금 뭣들 하는 겁니까 유도령은 튀어나가서 단독 출마하고 털무성이는 옥새 갖고 부산으로 날라버리고 이것들이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내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돼지새끼가 핵실험한다 방사포 싸서 청와대 불받아 만든다 지랄지랄 해대고 있어요 국가안보가 비상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아랫것들은 어떻게든 한자리 해먹으려는 생각밖에 없으니 진짜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휴 내가 정말 아버지 때처럼 다 잡아 조져버리고 싶은데 넓은 아량으로 참아주는 건줄이나 아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요즘에 취업 안된다 취업 안된다 말들이 많은데 왜 자꾸 나한테 지랄인건가요 스스로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과 혁신으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란 말이에요 좁아 터진 한국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일자리 갖고 팍 터지게 싸우지 말고 중동 중동에 가란 말입니다 선거 전에 선거 전에 네 오늘도 강렬하다 못해 복장이 터져나가는 각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장이 터져나간다니요 너무 감격해서 입고 있는 복장이 복장 아닌가요 왜냐하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니까 너무 화나서 피가 몰려서 복지 부분에 터져나가는 거야 난 안방 입고 왔는데 비록 백창 터진다는게 맞죠 맞아요 아무튼 요즘에 선거철이라고 각하한테 개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개겨요 이 나쁜 새끼들이 말이야 똥오줌 못 가리고 존나 개겨요 아무튼 각하께서 굉장히 신기가 안좋으신 것 같습니다 각하의 말씀 오늘도 현장에 나가있는 박새롬이 아나운서와 함께 두 명의 사도 모시고 정확하게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이 아나운서 네 박새롬이입니다 각하 아니신가요 이 자리에는 각하의 말씀을 해석해주기 위해서 두 분의 사도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먼저 원조 각하 때부터 북한의 불바다 협박에 대응하여 우리 원조 각하의 불기둥을 꾸준히 관리해 오신 각하 불기둥 지킴이이자 각하 발기관리위원회 원장님인 꼴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엔 특별히 불기둥이나 발기에 관련해서 불기능이 아닙니다 불기능은 불의 기능인가요 불기둥을 못한다는 거예요 불기둥이나 발기 관련해서는 관리할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걸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가 원조 각하 때는 불기둥을 관리해드렸어요 각하의 불기둥이 식지 않게 24시간 풀가동 따끈따끈한 온천수를 대령했습니다 근데 지금 각하를 위해서 각하의 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뇌라니요? 원조 각하께서는 불기둥으로 사고하시고 불기둥으로 실천하시는 불기둥의 귀도 밖은 안에 뇌가 들어있으신 영웅호색이었어요 원래 영웅호색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 각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흠집이 나지 않은 주름 하나 없는 영로한 옥 같은 두뇌를 타고나셨습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사고할라 치면 뇌에 잡티가 생겨버려요 말을 너무 오래 하시면 잡티가 여드름처럼 점점 커져서 터져버립니다 두뇌에 흉터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주름 생깁니다 각하는 인간 세상을 발밑에 깔고 바라보시는 도인 같은 분이십니다 저는 각하의 뇌가 항상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각하의 피부가 이렇게 반들반들한 게 다 그런 이유 주름 하나 없도록 관리해주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각하가 맨날 쳐서 부숴먹는 책상과 각하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계신 에미없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에미없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각하의 책상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 탁탁 탁탁 책상 위로는 주먹을 쥐고 쾅쾅 위아래로 달아 없어지는 책상을 보수하고 우리 각하의 독야청청, 독수공방, 김김방 외롭지 않으시도록 청와대에서 사용할 SOD형 자전거 의자 제작에 착수하고 있는 SOD형 자전거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자전거 있잖아요 왜 올록볼록 그게 운동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뇌도파민 나고 하체 운동과 상하청정도 다 되는 거죠 상체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런 에미의 비도 없는 놈 이런 풀의 자식 살이 굽은 못하고 똥을 좀 못 가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고 안 좋습니다 아니 에미에 비 없이도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우리 각하 보세요 굳센 정신력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 대통령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듣도 보도 못한 국가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정도 아닌 창조적입니다 그럼요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국가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인간입니다 창조국가죠 그렇죠 우리 각하 슬로건이 뭡니까 창조경제 없으면 만들어내라 일찍이 우리 유명한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 잡놈이었어요 스티브 잡놈이었습니다 네 에미에 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없던 아이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각하 같은 맥락이에요 맞아요 그야말로 에미에 비가 없는 전 세계 사상 유래가 없는 헬조선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아름다운 나라죠 그렇죠 궁수강상 삼천리공사 모든 사람들 자살을 하는 목을 댕댕댕 다 뛰어내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익스트림한 대한민국 네 에미없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먼저 골강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유보 승민도령 있지 않습니까 유도령 말입니까 유도령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일 뿐 네 딱 열 글자 잘못 말했다고 각하한테 까이고 어허어 결국 공천도 안해줘서 제발로 탈당하게 만들었는데요 어허어 이것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이게 말해도 되는 소리에요 이 종불 좍발놈들이 그 열 글자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 윤승민 전해인거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아 그럼 뭔가요 이 사회자 양반도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지각을 해도 응 세대 더 맞고 나중에 두대 더 맞았잖아요 평소 학교 뒷산에서 본드 빨고 점심때 배고프때 가스 먹고 수업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가중처벌을 하는 겁니다 이 유도령도 이 대역죄인 같은 똑같은 놈이에요 4월 8일에 작년입니다 네 교섭단체 연설할 때 이 유도령이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무슨 말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기술적 검토는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야 한다 아니 이런 이런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역종 놈이 있나 그 말이든 증거가 될 수 있는 앵가 다 잘라버리고 어 바닷물에 푹 오랫동안 담가서 증거가 다 부식대에서 소금물에 싹힌 다음에 이 썩은 배를 망가뜨린 다음에 인양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조속히 인양입니까 어허 각하 생각에 완전히 반기를 흘리고 있는 아주 터물없는 위배되는 생각이다 악질 반골의 피가 흐르는 놈이구만요 나쁜 놈이에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더럽고 악취라는 발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 이 새끼가 언제 새누리당이 고통받는 국민 편에 섰습니까 가진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풀어주고 국민들 기름잔에서 장사하게 해줬는데 지금 그 돈 가지고 새누리당이 굴러가고 있는데 이딴 쓰레기 같은 말로 새누리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어요 나라파람하고 이한용과 같은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말도 많이 했네 이 나쁜 놈이요 녹색 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녹색 성장과 4대강 사업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 자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비싼 돈 주고 커피숍 사서 가서 사 먹는 이 녹차라떼 이걸 강행 가서 그냥 퍼먹을 수 있게 만든 게 2,4대강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소리를 나나요 이런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감히 창조경제를 까고 있어요 이 미친놈이네 이거 이 나쁜 놈이요 이거 가지고 뭐라 하니까 이제는 가장 건드려서는 안돼 각하이 형님 이 거꾸로다는 음모를 또 한번 건드리고 맙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런 미친놈 이 새끼가 미쳤나 이게 미쳤나 이 새끼가 미쳤나 아니 원조각하하고 지금 치킨각하가 그토록 이 나쁜 헌법을 깨기 위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개인의 영달과 쾌락을 위해서 그토록 저항했는데 저항했는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인생을 바쳐 이 헌법을 부시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헌신했는데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말이에요 천인공로할 짓이네요 이런 나쁜 새끼가 아닙니까 이거 완전 개새끼네 이거 위대한 수영림 원조각하의 DNA가 이 대한민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구멍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항상 맑고 뽀송뽀송하게 육봉이 회전하는 나라 지갑구멍에 돈이 굴러들어오고 앞구멍으로 섹스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위해 박씨 왕조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십 년 동안 노력해왔는데 이 성스러운 왕국의 가치를 이 유도룡이 부정하고 있어요 이건 쿠테타예요 여봐라 유도룡 이 새끼를 잡아서 불안을 외치려라 쿠테타는 우리 원조각하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원조각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 유승민 이 새끼가 하고 있네 나쁜 놈이에요 정통성을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어요 각하가 창조한 창조국가 이거의 정통성을 위배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헌법은 우리가 부숴야 될 악습이다 패습입니다 이야 그럼에도 각하의 아량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에미없다는 게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털무성씨가 옥스에 들고 부산으로 날랐잖아요 날랐죠 근데 또 결국은 또 돌아와서 각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개처럼 엎드렸습니다 이거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객인 겁니까?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 덤비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이 털무성씨 이 사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냐 어렸을 때부터 너무 풍족하게만 살아서 그래요 풍성했어요 이름부터가 존나 무성입니다 무성이에요 어? 다른 말로 풍성이라고도 하죠 모자를 껍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 처물고 태어나서 평생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인생은 존나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예 집안에 돈 많아 친일파 집안이랑 배추 이팔이 무성하지 예 아빠 회사 가서 고속 승진하니까 뭐 앞길도 존나 무성 무성 돈 많으니까 주변에 들러붙는 사람들도 무성 무성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도 역시 존나 잘 살아오다가 우리 각하를 만나버린 겁니다 각하를 끝판왕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여 이 무성한 양반 사위는 음모 무성한 여인들과 음모의 정굴숲 사이에 뽕잎의 숲을 지나 다잔처럼 헤쳐나가는 다잔입니다 이 사위도 복이 많아서 아주 복봉에 굴러왔어요 주사기를 가면 수백 개가 있어요 아 우성하네요 맞고 싶으면 공짜로 맞을 수가 있어요 코케인도 공짜로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주사는 혼자 맞은 거죠 예 절대 누구랑 같이 맞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맞은 겁니다 우리 각각에서 아니지 이 털부성씨가 우리 각각 앞에서 뭐 내세울 게 없어 응 봐봐요 야 니가 금수자야 야 씨발 니가 물고 있는 건 도금이지 내 건 순금이야 야 뭐 아버지 국적이 일본이랑 한국 두 개야 야 씨발 우리 아버지는 만주군이었다가 독립군이었다가 남로당이었다가 빨갱따라는 사람은 국군 장교였다가 야 신분이 다섯 개가 넘어 따 따 부린 거야 야 그리고 뭐 니 사회가 뽕을 빨아? 야 나는 내 동생은 씨발 완전 뽕쟁이야 마약저가 육범이야 씨발 야 될 게 안 그래 어 너는 머리털이 존나 무성해? 난 얼굴에 칼빵 있어 씨발 일단 기선제압 들어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왜 그 골목이나 이런 데서 삥 뜯고 살던 깡패가 진짜 조폭 만나면 정국구 조폭을 만나면 예 정국구 정봉주 딱 만나면 그냥 불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짱 우짱 딱 까는데 용신이 그냥 파고 들어가 불알이 콱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 아 이 누나 존나 센 누나구나 너무 세요 너무 세다 여기선 나도 기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고 혼자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누나한테 무시당하는 건 괜찮아 근데 누나 아래 것들이 나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어 나쁜 것들이 말이야 박누나하고 친한 애들 있잖아요 친 네 네 존나 빡치는 거지 이러다가 내 주변 사람들 다 공천에서 모가지 당하면 내가 털무성이 아니라 털듬성이 될 판이야 존나 듬성듬성 다 뽑혀서 그냥 응 존나 쪽팔리잖아요 근데 씨발 누나는 나한테 관심도 없네 아 이러니까 이 애가 확 튀어버린 겁니다 예 이 지더라도 좀 화끈하게 져야 되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니까 누나 씨발 나도 성격 있어 이러면 나 부산 영도다리에서 확 옥쇠 던져버린다 이러고 친 겁니다 그냥 딱 부산다에 떨어져서 옥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어요 대가리 깨져가지고 옥쇠요 근데 사실 무성이는 이목을 끄는 게 목적이지 진짜로 누나한테 개길 생각 없었어요 왜? 잘못하다 같이 마티즈 탈 줄 몰라요 이 새끼는 평생 마티즈라는 차를 타본 적이 없을걸? 담배 대신 번개탄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딱 25시간 만에 복귀했습니다 왜? 닭은 24시간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맞아 왜? 어제 알라코 까먹고 오늘 아침이 또 나잖아 과학적이네요 딱 24시간 기억하니까 25시간 만에 딱 복귀한 겁니다 어? 이제 가카가 까먹어 어? 25시간 되니까 딱 어? 막 책상치고 화내다가 어? 쟤는 왜 부산에 가 있지? 이때 딱 돌아온 겁니다 탁월합니다 굉장히 약사 빠른 새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골가는님께 여쭙겠습니다 음 우리 가카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교 개소식 개교식이요 개소식이요 아 개소식 개교식에 오셔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가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이제 청년들이 스펙 쌓기도 모자라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나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다 창조경제 일환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란 게 맛있는 밥만 먹으면 지가 한번 밥을 해먹어보고 싶은 거고 사람이란 게 이 아동만 보다 보면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 맞아요 최저시급도 안 주고 일하면서 노예처럼 부려먹다 보면 지가 갑자기 주인노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도 한번쯤은 갑이 되고 싶다 나도 갑이 되고 싶다 우리 가카가 이런 본능을 다 아시기 때문에 생각해낸 게 바로 창조경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부리는 사고 나면 아무도 구해주지 않으니 나만의 창조적 발상으로 살아남는 창조경제 개인정보가 다 털려서 전 국민의 볼스피싱 몇 천억을 스킹당해도 창조적으로 피해나가는 창조경제 암 일자리 없으면 창조적으로 일자리를 알아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창조경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수만큼 사장이 있겠네요 그렇죠 갑의 나라야 갑의 나라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5천만에 생기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우리 가카께서 갑을 관계를 없으시려는 거구나 다 갑이니까 그랬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미없다님 네 우리 가카가 자꾸 중동가라 중동가라 하시는데 네 도대체 중동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기 가기만 하면 청년들이 막 자동으로 취업이 되나요 중동에 나이트클럽 있어요 중고랑 아 중동에 전화방도 많아요 아 이 청년 도전정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안 되는 일에 도전하고 또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네 우리 원조 각하 때부터 말이죠 우리 각하 집안의 모토예요 이 도전정신 한국인은 일본군 군대에서 장교를 할 수 없다 이런 편견 누가 깼습니까 우리 원조 각하가 깼습니다 해내셨어요 혈서까지 써가면서 장군의 기백 보세요 그럼요 손가락 배가 아주 존나 아픈데 씨발 그걸로 글자 막 써가지고 멸사번고가 충정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어? 거기다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신입하였던 놈은 독립군이 될 수 없어 이것도 깨셨어요 그것뿐인가요? 빨갱이었던 놈은 국군이 될 수 없어 또 깼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리어 하셨어요 우리 원조 각하 평생을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에 도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반납 찍으셨네요 그럼요 어? 총 맞고 나서 나는 괜찮아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각하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우리 원조 각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 따님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 각하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여자 대통령은 시기상조다 해내셨습니다 대선 투표를 조작하는 일 따위 절대 불가능하다 해내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요즘에 삼포세대다 연애 결혼 육아다 포기하고 산다 이런 말들 많습니다 우리 각하는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우리 원조 각하 본받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결혼한 다음에 또 연애하고 연애하고 또 결혼하고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우리 원조 각하처럼 한 번 사는 인생 어? 여대생이랑 여가수랑 멀티탭도 한 번 꼽고 양주도 쭉쭉 빨아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DNA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동에 가야 된다 중동이요? 중동에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일부 다 처제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멀티탭을 한 20개씩 꽂아도 돼요 예 거기다가 여기 가서 술 사 먹으면 다 양주예요 맞네요 여기 가면 그지도 양주를 마십니다 소주나 막걸리 따위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요 양준데 낮시간에는 막걸리 마셔야 돼요 근데 아랍인데 양주 먹어도 돼요? 네? 아랍인데 양주 먹어도 돼요? 아 그럼 또 안 되나요? 술 먹으면 처형당 가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이 양주만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혈기왕성한 청년들 자꾸 골방에서 딸딸 치면서 자꾸 어? 자꾸 인생 허비하지 말고 네 중동 가서 여러 여자들 어? 후리고 다니면서 멀티탭 꽂으라 이 말이에요 자 원조각화 사진을 자기 방 안에 딱 걸어놓고 그렇지 원조각화처럼 사는 거를 다짐합시다 야동을 딱 틀면 원조각화가 이러시는 거예요 니가 이 새끼야 지금 야동 볼 때야 니가 이 새끼야 지금 야동 볼 때야 당장 바짓가량에 집어치고 중동가라 얘기야 중동 가서 자질 딸라 딸라 해서 일부 다 처리하란 말이야 그렇지 사나이가 말이야 창조 정신 있어야지 어? 도전 정신 있어야지 그만하십시오 너 그러다 너도 총 맞겠다 우리 각하가 지금 우리나라 성비 불균형 이것까지 내다보신 겁니다 두 수를 앞으로 보셨군요 당연하죠 알파고 못지 않아요 훌륭합니다 남자들이 다 중동에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네 여자들 이제 여자가 귀해지는 거야 몸가 몰란다 아니구나 남자가 귀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남녀 성비가 1대1 너무 좋아요 이러면 다들 딱딱공이 많죠 그렇죠 연애하고 결혼하고 육아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영포세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하가 거기까지 예상하시고 예상하시고 하신 말씀이군요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뭐에요 요즘에 대기업 삼성이 위험합니다 와 샤오미 화이 이런 중국들이 너무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음 중동 가서 청년들이 10만명 20만명 낙타고기를 주워 먹습니다 아 멜스를 걸려요 멜스 복윤자가 돼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아 중국 13호 멜스 때문에 전부 파괴됩니다 아 그럼 대한민국 삼성 공화국 다시 한번 세계시장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 특공대군요 메르스 특공대 가미과제 같은 창조정씨 독립군의 마음으로 매특인의 매특 감시다 충동으로 야 메가레 이어서 매특이 나왔어요 네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박새롬이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오늘도 말 안 통하고 속 터지는 헬조선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견제하는 세력 없이는 앞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겠죠 지금 행복하신 분이라면 절대 투표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쭉 지금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오늘 같을 겁니다 오늘의 혼시 여기까지였습니다 슝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극동이 마려운 관계로 2부는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